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키우는 타란툴라들의 근황을 궁금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오늘은 타란툴라 피딩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마침 제가 주문한 슈퍼미럼이 오늘 왔어요 슈퍼미럼들이 오늘 도착을 해 가지고 피딩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먹성 좋은 골드엔리한테 한 마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미럼 크기가 골드엔리하고 비슷해요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놈으로다가 자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오오! 와! 바로 물어 버리네 바로 물어 버리네 여러분들 슈퍼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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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은 안보이는데 완벽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슈퍼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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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이번엔 셀몬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셀몬이 살짝 건드렸을 때 먹이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셀몬은 잘 먹을 것 같아요 슈퍼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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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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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well 워어 Smooth enam quatre ang 자 그럼 이번에는 코벌리한테 한번 청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굉장한 긴장을 하게 만드는 코발트블루 거누지로 건드려서 나오는 거 무서워 발음을 다 발음을 가 역시 반응좋은 코벌리 두마리는 먹어야지 마지막으로 화이트니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니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옹돈이 왜 이렇게 벗겨졌지 화이트니는 별로 생각이 없나봐요 팍! 튀쳐나고 자 그럼 가볍게 만들어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트!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